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조용중입니다. 강원 용동과 경북 북동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지역도 있겠으니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동풍이 불어오면서 비가 내리겠고요. 전국 곳곳에서는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 및 동해안으로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제주도 해안과 남해 먼바다 및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은 물결이 일으켰으니 항해나 조업 환영 선박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서울을 비롯한 25도 이상인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기온은 27도에서 37도 분포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른 곳이 많아 매우 무덥겠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상특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로 인해 전라권 중부와 충북 진천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예비특보의 경우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 태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어서 제6호 태풍 카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7일 15시 기준 제6호 태풍 카눈의 중심 위치는 북위 27.8도 동경 131.2도에 위치하면서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쪽 약 350km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70헥터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35m, 시속으로는 126km이고요. 강도는 강으로 시속 3km의 속도로 느리게 동진하고 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8월 9일 오후 일본 가고시마 서북서쪽 약 140km 해상에 진입하겠고요. 이후 12일 오전에 경남 남해안 부근에 상륙하여 12일 오후에는 대구 부근을 지나 북한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어서 기압계 전망입니다. 일본 규슈 남쪽에 제6호 태풍 카눈이 위치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동풍이 불어오겠습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에 막혀 상승하면서 만들어진 비구름에 의해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전국 곳곳에서는 대기 불안정에 의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간대별 강수 예보를 살펴보면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풍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린 곳도 있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에서 60mm,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과 충청권 및 경상 서부 내륙에 5에서 60mm, 전라권 내륙에는 많게는 100mm 이상의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고요.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내륙 및 그 밖의 경상권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상 전망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해상과 남해의 먼바다 및 동계 남부 바깥 먼바다를 중심으로 1.5에서 4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있겠고요. 당분간 해안가에서는 파주기가 10초 내외인 강한 너울이 유입되어 있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